안녕하세요 맛집으로 다 예매해놨잖아 색상이름은 리시무라 송카치입니다 이곳에선 런치를 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녁은 안에 있는데 비싸서 가분피초 오시면 점심 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가격대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사비 면즙같지? 양이 너무 적어 여기 비추 거의 씨름부 수준이라 아냐아냐 여기 있는 일반 성인 남자가 오면 절대 못 먹어 두개는 시켜야돼 도착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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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치 내가 말했지 밥이 진짜 맛있어 아 배불러 여기 식당에 대한 후기 맛있다 맛있다로 끝내면 안되지 첫입이 부드러운데 한 번은 맛은 맛 렛츠고 여기는 치킨 넘버 세트 응 넘버 세트가 제일 맛있어 치킨 넘버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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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이 맛있다 여기 전체적으로 음식 맛있어 밥이 좀 길긴 하다 치킨 넘버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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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여기는 진짜 끝판왕 아니면 시부야에서 끝판왕까지는 아니고 치킨 넘버 세트 치킨 넘버 여기가 수성원 다니는데 섹시하마? 응 알아줄게 이제 돌면 맛있어 소스도 맛있어 맛있어 여기 와 일정 장난없다 시모키 타자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레집에서 진짜 맛있는 카레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나도 하나 하나하나? 응 일부러 데키카라로 했어? 데키카라가 뭐야? 제일 맵게 카레? 일정 맛있다고 들어가 Ok 잠깐만 단맛 그리고 매운맛 어때? 어떤게 나...? 여기 고기가 다 있어 이렇게 고기가 있어서 더 맛있습니다 소스만 먹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렇게 난을 저는 다 먹으면 밥을 반을 날라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더 맛있습니다 비주얼은 좋지 않지만 동생은 이렇게 먹네요 섞어먹고 싶어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먹어도 맛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다 먹었는데 동생도 식당의 후기 여기 팍포이지 여기? 어 팍포이던 시브리 300이 왔어요 이거 맛있지 않나? 이거 한 반씩씩 먹을 수 있을까요? 아, 네 맛있는 음식이 들어있는 식감 맛있고 맛있게 먹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하하하 이 다리, 부터? 다이장? 다이장? 자, 나 그러는게 아, 다스오옥 문제는 진짜? 앗!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다리고자! 모든 걸 먹으면... 응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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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때요? 여기? 최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